자 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64카운트의 투올댄스이긴 하지만 파트가 A, B, C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A는 32카운트, 파트 B는 16카운트, 파트 C는 16카운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순서는 A, B, A, C, C, A, A, B, B, A, C, C, A, B, B, B 이렇게 하면 음악이 끝나요. 자 파트 A32카운트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앞으로 두 걸음 걸어가실 거예요. 오른발 워, 워, 오른발 쌈바 스텝, 왼발 푸스, 오른발 사이리,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시면서 세일러, 포워드, 카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트, 시스, 세븐, 앤, 에잇. 두 번째 섹션 오른발 포셔풀, 왼발 라겐니 커버,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맨발 옆에다가 퀴 터치, 오른발 백 스텝, 왼발 터치, 카운트, 원, 앤, 투, 쓰리, 포, 파트, 시스, 세븐, 에잇. 세 번째 섹션 왼발 백랑이 커버, 오른쪽 어깨로 원, 투, 풀, 턴, 2분의 1, 턴에서 왼발 백 스텝, 2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앞에 놓고 패드 4분의 1, 턴 두 번에서 세시러 가실 거예요. 포워드 스텝 4분의 1, 턴, 포워드 4분의 1, 턴.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트, 시스, 세븐, 에잇. 네 번째 섹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오른쪽 사선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왼쪽 사선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왼발 왼쪽 사선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위크 오버, 비하이디, 오른쪽은 4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And 1, and 2, and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5, 6, 7, and 8. 자, 파트 B, 첫 번째 섹션, 오른발을 앞에 놓고, 두 발 동시에 오른쪽으로 힐 스윙을, 센터 다시 돌아와서 힐 스윙을. 그 다음에 반박자 쉬시고, 오른발을 왼발 옆에다 모으세요. 또 왼발 포워드, 두 발 동시에 왼쪽으로 힐 스윙을, 제자리 돌아와서 또 한 번 왼쪽으로 스윙을. 자, 그런 다음에 또 반박자 쉬시고, 왼발을 또 모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또 오른발 앞에 놓고, 두 발 동시에 오른쪽으로 힐 스윙을, 제자리 돌아오시고, 오른발 오른쪽으로 스윙을, 한 박자 홀드, 오른발 백코스터, 왼발 포워드 스텝 앞에 놓으시고, 오른발 스커프. 자, 섹션 1, 2, 천천히 카운트로 해볼게요.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5, and 6, 7, 8. 파트 C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패들 4분의 1 턴 두 번 하셔서, 12시로 가세요. 1, 2, 3, 4, 오른발 크로스, 왼발 히치, 히치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아웃포인.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그리고 왼발 락 앤 리커버, 왼쪽으로 트리플 스텝 하시면서 풀턴,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제자리, 풀턴. 마무리는 오른발 오른쪽으로 픽 스텝, 드래그, 투게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 2, 3, 4, 5, 6, 7, 8.